자 기계식 주차장은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주차가 이렇게 땅에 있다 그러면 차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지상에 하는 거 이렇게 그림처럼 차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돌리는 방식이 이제 지상형이죠 지상형 지상타워형 우리가 이제 보통 흔히 얘기할 때 지상타워형 그러나 차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지하로 또 하는 방법이 있죠 지하로 이렇게 크게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서 도는 겁니다 이건 지하형이죠 지하 그리고 지상과 지하를 교명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이렇게 걸쳐서 이런 방법들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고 또 차가 엘리베이터처럼 들어가서 엘리베이터처럼 올라서 내려서 직접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계식 주차장은 차를 놓고 차를 놓고 운전자가 나오게 되는 거고 기계의 설비에 의해서 주차하는 방식이 기계식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전면 공지가 8.1m 9.5m가 필요하죠 여기 앞에 중형 기계식 주차 대부분이 중형 기계식이구요 대형 기계식 같은 경우는 전면 공지가 10m 곱하기 11m가 필요하다 상당히 많은 공간이 필요하죠 이 부분을 보시는데요 이게 방향 전환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차를 보면은 주차장 앞에 이렇게 원형판이 있어서 기계를 누르면은 원형판이 돌아가잖아요 방향 전환 장치인데 방향 전환 장치가 주차장 앞에 있는 경우 이렇게 주차 앞에 있어서 얘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차 설비 안에 있는 경우로 이렇게 또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경우는 직경 4m 이상이 필요하구요 그리고 이렇게 여유 공간까지 따지게 되면은 6m 까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형 기계식은 여기가 지름이 4.5m 여기에 클리어 한 이 차가 돌아가야 되니까 6.5m 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 주차 같은 경우는 이 기계식 설비 안에 이렇게 방향 전환 장치가 있어요 방향 전환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서 해야 이제 편리하고 또 하자가 없죠 이렇게 바깥에 해놓으면 비가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럼 이 방향 전환 장치가 쐐기 때문에 녹이 슬고 하자가 나고 작동이 잘 안돼요 어떤 경우 보면 이 앞에다가 이렇게 또 차양을 설치를 하잖아요 이러면 또 불법 건축물이 되는 거죠 면적에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내부에서 방향 전환 장치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내부에 방향 전환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전면 공지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냥 차로만 확보를 하면 돼요 차로 우리가 똑같은 차로라고 보고 3.5m 5m 이렇게 차로를 확보하면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류장 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동차 대기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20대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20대마다 한 대분의 바깥에 바깥에 대기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형은 5.5x1.85m 대형은 5.3x2.15m의 정류장의 대기 장소를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기 장소를 확보해야 된다 자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림들이 보이죠 이런 그림들에 따라서 이렇게 수직순환형 수평순환형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여기도 보면 이게 방향전환 장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실내니까 물이 안 들어가지만 외부 같은 경우는 비가 다 오잖아요 이게 다 녹슬고 나중에는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식 주차장 설비를 아마 여러분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많이 허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많이 이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설계할 때요 설계할 때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 방식이 상당히 다양하다 다양하다 그리고 회사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오티스부터 해서 현대, 롯데, 그리고 기타 이런 중소규모 업체들 다양하거든요 여러분이 설계할 때는 그 회사의 브로셔를 다 확보를 해야 돼요 브로셔를 다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할 때에 그 땅에 맞는 또 그 프로젝트에 맞는 그 건물 사이즈에 맞는 이 주차 방식을 설계자가 선택을 해서 최선의 주차 방식을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런 치수들이 나와 있고 또 주차 방식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브로셔들을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가지고 아니면 브로셔를 받아 가지고 아니면 전화한다든지 주차 방식을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이런 회사에 전화해서 디테일한 것들도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이게 주차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이 RV형, RV형이 되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 폭이 이 높이가 굉장히 좀 달라져요 좀 높아지겠죠 이런 빨랫도 높이 달라지기 때문에 RV형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도 좀 잘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기계식 주차장에 관련된 계략적인 내용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